오페라에 대한 눈을 좀 뜰 수 있을까요? 혹시 오페라 좋아하세요?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박수를 쳐야 되지? 웃어야 되지? 오페라에 대한 눈을 좀 뜰 수 있을까요? 지금 제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걸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목소리가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연아, 뭐야? 제 한계를 모르겠어요 진짜 스페셜하네요